강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를 돕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를 기존년 2%에서 1%로 인하합니다. 융자 규모는 강서구기금 2억 원과 서울시기금 20억 원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수리,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종류별로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강서구보건소위생관리가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입원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